물건을 핥히지 않습니다.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세요. 약간 거리가 떨어지면 조금 줄어집니다. 그 정도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으십니다. 지금부터 속도를 반박자만 좀 더 빨리 하세요. 더 빨리요? 너무 느리니까 지체가 되잖아요. 다른 분들은 너무 빨라서 탈인데 조금만 더 살짝만 더 그 정도로 싹싹 금방 칠이 되요. 제가 칠한걸 보시면 색이 연하게 들어가는거랑 진하게 들어가는거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속 칠하면 진하게 칠해져요. 처음에 칠할때는 연해지는데 계속 반복해서 칠하면 진해지니까 처음이라서 감이 안잡힌거고 그 정도도 갔다가 왔다가 왔다가 주이 아, 그런 거 없으실까요? 조화해 주시고 계십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